여기 반에 탁 꽂고 피 이렇게 쫑 뽑고 주사 엉덩이 카악 맞고 이쪽 엉덩이도 카악 맞고 얼마나 아플 거야? 너무 속상하겠지? 병원 가고 싶어? 지느러미 어떡해? 먹으면 안 돼 짜증났어 이렇게? 파인애플 귀가 왜 이래? 언니들 지금 다 모른 척 하고 있죠? 이봐요 얜 또 어디 갔어요? 왜 노덜너덜해요? 이게 왜 이래인 거예요? 어머 이거 먹으면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먹었네 보니까 여기 봐 그럼 얘가 어머야 이 양쪽 이게 다 이거 엄마 여기 뭐 없는 줄 알았거든? 여기도 없네 상어 손 어디 갔어? 상어 손 웃음이 나와 지금? 배 안에 있다는 거지? 이거 봐봐 어? 비닐 큰일 날 비닐을 안 먹어도 다행인데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지? 병원 간다고 했지? 아야야야 한다고 했지 엄마가 혼나야겠지? 아무래도 그래 아무래도 그래 물면 혼날 거 같지? 물 거야 또 물 거야 또 물 거야 덥선아 너 엄마 왜 이렇게 못된 사람을 쳐다보듯이 보고 있어? 이거 카레가 먹으면 병원 가야 되잖아 찐으로 웃긴다 너네 이 안에 내장도 다 쳐졌네 아 지금 웃음이 나오는 시점인가요? 어디 가? 지금 혼나고 있잖아요 엄마한테 혼나시는 거예요 이놈 이놈 진짜 제안내아 엄마가 너무해? 얘도 팔도 없고 머리도 없.. 여기도 없어졌고 이쪽 팔도 없고 어악 파인애플이 여기 봐 머리가 다 뜯겨 나서 카레를 머리가 이리 Rahng 먹으면 이렇게 Rahng 먹을까? 손 들을 Rahng 먹고 아프겠지? 여기가 여기 울고 있잖아 파인애플이 상어 놀고 있고 여기 반에 탁 꽂고 피 이렇게 쫑 뻗고 주사 엉덩이에 카악 맞고 이쪽 엉덩이도 카악 맞고 얼마나 아플거야? 너무 속상하겠지? 병원 가고 싶어? 안강강 하면 안돼 친구들 아파 어? 뽀뽀해줘 그렇지 안강강 안할거지 엄마는 약속해 칼이 약속 좋았어 엄마는 약속한거야 진실대로 걸어 그렇지 한 번 웃으면 또 괜찮아지는 너도 귀엽고 모른척하고 있어봐야겠다 뜯는지 안 뜯는지 엄마한테 뽀뽀하러 왔네 하면 안될 짓을 한건 알았어? 맞아 저거 먹으면 어떻게 해 병원 가야 되지 왜 와야야 하겠지 좋아하는 비닐도 있더라 그러게 칼에 비쑥 이렇게 딱 붙으면 어떡해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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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욕심이 혼난거 같은데 엄마한테 역할을 해? 엄마한테 욕심이 혼났네 ㅋㅋㅋㅋㅋ 뭐? 뽀뽀하면 다 되나? 인생이? 또는 안심이 혼났네 인생이 혼났네 저거는 정신 못 차려 막퉁이 너 진짜